믿음의 유산TV 나이스 토 미쥬 믿음의 유산TV 하유미 아빠 정집사입니다 저희가 오늘 믿음의 유산TV 한달을 맞이해서 한번 보여줄까요 깜짝 이벤트를 이렇게 믿음의 유산TV 하유미랑 커플티를 맞췄습니다 어때요? 같이 아빠랑 티를 맞춰 입으니까 좋아요 아빠도 하유미처럼 젊어져서 8살이 된거 같아요 그래서 한달된 믿음의 유산TV 앞으로 달라질거는 우리가 세계 세계여행을 할거에요 하유미가 여행가고 싶은 나라들 많죠 오늘은 어디가 가고싶다고 했죠 남극 왜 남극이 가고싶었어요 남극이 좋아요 하유미가 요즘에 너무 더워서 잠을 못자서 남극에서 살고싶다고 해서 한번 남극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자 남극인데 우리 너무 이렇게 너무 춥게 입은거 아닌가요? 시원하네요 아 시원해요? 아까 너무 추운데 밖에가 영한 30도 40도 될텐데 괜찮아요 밖에서 쉬를랑 어떻게 되는줄 알아요? 쉬를랑 아니죠 맞아요 그렇게 추운 사람이면 괜찮아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믿음의 유산TV 주제는 자 준비해주세요 이 보물상자 남극에서 우리가 보물상자를 찾았는데 이 보물상자 안에 오늘의 주제가 들어 있습니다 한번 보물상자를 열어볼까요? 네 짜잔 금화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다니 하이마 우리 남극에서 부자됐어요 이렇게 금화가 많이 들어있다니 자 오늘의 주제는 자 이것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금화? 금화? 원래 이건 뭐야 하이마? 금화 금화야? 초콜릿 아니고? 아닌가요? 가장 좋아하는 초콜릿 아니고? 아니야 금화야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자 달란트입니다 달란트 그래서 하이마 달란트가 뭔지 알아? 달란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이야기를 해요 그거를 달란트라고 해요 하이마는 하나님한테 받은 재능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달란트가 달리기 달리기 오 하이마 달리기 또요 똑똑한 머리 똑똑한 머리? 너가 얘기하기도 되게 쑥스럽구나 어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요 그냥요? 그냥 그냥 그냥요? 아빠도 하이마가 똑똑한 머리와 달리기 운동신경 좋은거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라는거 인정 반응이 왜이래 인정해요 그리고 어 그거는 아빠 DNA를 하이마가 잘 물려받은 것 같아요 아빠 유전자를 왜냐면은 아빠도 중학교 때 비밀인데 공부도 1등하고 유도선수로 금메달도 타고 운동도 1등 했거든요 하이마 그래서 하이마가 아빠 피를 잘 물려받은 것 같아요 엄마의 미모를 물려받고요 미모 표정이 네 그래서 하이마는 아빠의 달란트는 뭔거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빠한테는 어떤걸 주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없는 것 같아요? 산타할아버지한테 선물을 안 받았어요 산타할아버지한테 아빠가 선물을 안 받아서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막 아무 말 대전치에요?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아빠는 하이마한테 받은 달란트가 믿음의 유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도 이렇게 믿음의 유산 미듀 장도사로서 사람들에게 잘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네네 제가 하는게 아니고 하이마가 하는거에요 그래서 잘 믿음의 유산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자 아빠가 그러면 달란트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줄게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데 하이마도 들어 봤을 것 같아요 주인이 있었는데 주인이 여행을 먼 여행을 가기 전에 어 종 종 알죠? 하인들 3명을 불러서 한명한테는 몇 달란트를 줬죠? 혹시 아나요 하인이? 다섯 달란트 맞아요 다섯 달란트를 줬고요 잘 보여야되니까 여기다 그쵸 맞아요 아이고 접쳐가지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종한테는 두 달란트를 줬어요 그리고 이쪽에 볼까 보여야되니까 두 달란트 마술이에요 뭐 확인시켜주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어 세번째 종한테는 한 달란트를 줬어요 그쵸 그래서 어 주인이 먼 여행을 갔다가 와서 이제 하인들한테 너희들이 얼마나 달란트를 열심히 했는지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하이마도 이 금화 한 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님 지금 돈으로 지금 돈으로 지금 돈으로 한 사람들 일당을 10만원씩 계산하면은 한 6억 정도 된대요 6억 6억이면은 이 하나가 현재 수세로 6억 원 정도 된대요 6억 원이면은 어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값이야 엄청나게 큰 달란트를 주신 건데 어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너희들이 열심히 일한 거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첫번째 이제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은 열심히 일해서 또 몇 달란트를 더 모았어요 다섯 달란트 그렇죠 1은 5 오이 오이 맛있겠다 오이 맛있겠다구요 오이 오이 맛있어요 그래서 두배로 일해서 오이 10 10 달란트를 만든 거예요 엄청나게 열심히 일했죠 그 다음에 두 달란트를 받은 종은 또 열심히 일해서 몇 달란트를 만들었죠 1은 2 2 4 그쵸 4 달란트를 만들었고 마지막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거를 열심히 일하지 않고 땅속에 잘 묻어두었다가 그냥 한 달란트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어 그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종은 참 열심히 일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서 칭찬을 해주셨는데 한 달란트 받은 종한테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 이렇게 게으르고 악한 종아 아주 혼줄이 나야 되겠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정말로 혼나가지고 쫓겨났대요 그래서 아빠가 이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고민이 있어? 심각해?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아빠가 해주고 싶은 말은 하나님 이 달란트는 거기서 말하는 주인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종은 우리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달란트는 어때요? 하나님 거예요? 아니면 하임이 거예요? 우리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거다 보니까 듣고 있어요? 네 하나님 거다 보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사용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아빠가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는 자 종이 한 종은 굉장히 많은 달란트를 받았죠 두 번째 종은 그만큼 받았고 근데 왜 다섯 달란트 많은 사람 똑같이 다섯 달란트를 만들고 왜 두 달란트 많은 사람 또 두 달란트를 만들고 어 그러니까 이렇게 두 배로 열심히 일했다는 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달란트가 양이 틀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한 달란트를 주시기도 하고 두 달란트를 주시기도 하고 다섯 달란트를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분량을 틀리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임이가 다른 사람들의 다른 친구들의 재능 달란트를 욕심낼 필요가 하품했어? 재미가 없어?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졸린 거지 아침에 하임이가 일찍 일어나서 그치 그래서 다른 친구들의 달란트를 하임이가 부러워하고 욕심낼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각각 다르게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본인 받은 달란트에 충실히 임하면 되고요 그래서 하임이가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을까? 수영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미술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고 달리기도 잘하고 다 잘할 수 있을까? 안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에 충실하면 돼요 아까 하임이가 똑똑한 머리랑 달리기 라고 했죠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마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하임아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 똑똑한 머리와 달리기 운동신경을 어떻게 잘 썼는지 보자 했을 때 어 여기 이제 뭐라고 적혀 있어요? 하임아 참 잘했어요 그렇죠 참 잘했어요 라고 적혀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임이한테 물어봤을 때 참 잘했구나 하고서 하나님한테 참 잘했어요 하고 칭찬받는 하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퀴즈 퀴즈 하니까 갑자기 생기가 확 보네요 오늘의 퀴즈 항상 정답은 정해져 있지만 자 어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1번 나를 위해 쓴다 하임이를 위해 쓴다 맞아요 자 2번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잘 땅속에 보관한다 아니에요 자 3번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는 하나님 저는 이 달란트가 싫어요 하고서 어 버린다 그러면 항상 정답은 4번일까요 아니에요 들어보고서 맞출거에요 자 4번 4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다 4번 4번 항상 정답은 4번이었어요 그래서 잘 맞췄고요 끝으로 아빠는 하나님 뭔가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하임이께 하임이께 하임이 하임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하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잘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다음 믿음의 유산 TV는 어디 나라에서 할까요 음 다음주를 기대해주세요 어디 나라에서 찍을지 자 이제 우리 인사할까요 자 안녕 다음시간에 또 만나요